오늘 국회는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과 바른정당의 사태 수습 노력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복귀를 한 거죠. 네, 오후부터 국회는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그제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정부와 여당에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홍준표 대표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이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천만 서명운동과 더불어 핵무장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무장 외교까지 펼쳐나가겠다. 좀 섬뜩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해운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서 바른정당. 유승민이냐 김무성이냐 이런 당대표 비대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바른정당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만찬이 열렸습니다. 의원 만찬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뽀뽀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유승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만찬 자리가 정리될 때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좀처럼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 구성을 놓고 이른바 자강파와 통합파가 충돌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에 앞으로의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무성 기자 잘 들었고요. 정치권 소식 오랜만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만약 유승민 비대위원장까지 된다면 지난 4월, 5월 때 한참 보여줬던 대선 국면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죠? 김창원 차장? 누가 얘기한 겁니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본인이 쓴 글은 아닙니다. 이게 인터넷 신문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에 분명하지 못한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적인 글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신뢰해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 글은 문 대통령의 최근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링크를 시켜놨는데. 그 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글의 내용은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이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한 것을 놓고 그런 행동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한 기사를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 물론 일부 언론인 매체에 나온 거지만 저거를 이렇게 굳이 옮긴 이유가 뭘까요? 기자가 논평을 하거나 칼럼에서 쓴 글을 정치인이 그대로 옮기면 이런 식의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가랑이 사이를 기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소식이나 원칙들을 다시 180도 뒤집고 난 다음에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굴복한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거였다고 보여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장문을 내고 난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면서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이해할 만한 어떤 그런 대목은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정치적 명분이라든가 나름의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주장을 해왔다든가 아니면 사드 배치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한다면 지금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미동맹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링크를 걸고 이렇게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지금 한반도가 더 식냉정구도로 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하고 오히려 사활적 이익을 미국만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대외 수출량, 교육량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이 반발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를대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듯한테도 그리고 지지층을 좀 설득하려고 하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략된 채 그냥 이해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지는 좀 힘든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교 안보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이라서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 대통령이 등산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안보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다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 위기감, 걱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은 그렇게 돼 있던데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이 이 시기에 휴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등산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보고서 상황이 지금 위기냐 아니냐, 이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지금 국민들은 팩트를 직접 확인하고 대통령과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을 평가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위기인데 대통령이 왜 저럴까 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대통령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안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팩트와 데이터와 이런 것 자체를 제대로 컨트롤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가독거려야 될 집투끼들, 지켜야 될 측면 때문에 이거를 인용했는데 그걸 자체는 기자가 쓴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이런 글을 써도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이걸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치사하고 속도는 말로 좀 굴욕적이지만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초기에 찬반이 섞여 있다가 지금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전술핵 배치까지 이야기 나오고 주권당 안에서도 전술핵 배치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드든 전술핵 배치든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의, 이 글의 내용은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강요하니까 억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하고도 안 맞지만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게 청와대 기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심기라고 판단하면 거기에서도 이게 좀 동맹이 정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제대로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아무래도 북한 위기, 안보 위협이 거듭되면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9.1%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80%, 70%, 지금의 69%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70% 이상을 지켜왔던 지지율이 결국은 60%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가랭이 얘기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흥선대원군이 4대부 안동 김 씨 세력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랭이 밑을 기었다는 증언도 있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고 하지만 내가 훈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전략적 후퇴를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과거의 일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를 노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기자는 물론 자기 칼럼에서 자기식 표현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긴 한데요. 미국이 우리가 지지라는 대로 지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도 자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짓는 개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린 너무 자주 임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빨리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고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하든 남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를 하고 우리 힘으로서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서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엄혹한 남북관계,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 FTA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군사무기 판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지져주는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주 임상하는 얘기인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측근문이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라고 링크해버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